Q. 파다르의 강력한 서브 서브에이스 파다! 파다르 선수 서브 득점, 3득점 요시바니 선수하고 블록킹 하나씩만 남았는데 요시바니 선수는 서브 득점이 5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에 두 선수 모두 블록킹 한 개씩만 남아있죠 파다르 5득점 1득점 소브웨이스 1득점 지금은 조금 벗어나지 않았을까? 보셨으면 아웃되지 않았을까요? Q. 파다의 강력한 서브에이스 Q. 파다의 강력한 서브웨이스 Q. 파다의 강력한 서브웨이스 Q. 파다의 강력한 서브웨이스